봉짬뽕 평생 무료 식사권 쯔양미 직계가족까지다 진짜요? 봉짬뽕에서 평생 무료 식사권을 증상한다 단 망하거나 폐업 시에는 자동 소멸된다 성공하신 것들께 드리겠습니다 짬뽕 사막 깐청 약살 방식 승천 방식 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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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천안에 있는 이봉원님 짬뽕집에 왔거든요 예전에 라스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짬뽕집이 되게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이야 이게 얼만 마냐 이거 찍어도 되나요? 좀 찍어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라스에서 스타 때 보고 네 48에서 50 왔다 아니 그렇게 먹었는데 아니 회충이 있나? 네? 이 식업인데 아무래도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주말에는 중수도 숙고 괜찮아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요? 우리가 나름대로 블로그에 괜찮게 올라와요 아 진짜요? 저도 블로그를 보고 되게 좋아가지고 짬뽕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죠 아 짬뽕? 짜장면도 맛있어요 네 중국집에 반드시 필요한 게 군만두가 있잖아요 아 군만두? 군만두는 영어로 시켜야 돼요 서비스 군만두는 영어로 서비스 서비스 물은 영어로 셀프 서비스 일단 들어오세요 이따가 제가 알겠지만 오늘 준비한 거 다 드시면 봉짬뽕 평생 무려 찌양미 직계가족까지 다 직계가족까지 봉짬뽕에서 평생 무려 두세 번을 진입당한다 자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엄청 크다 감사합니다 사장면 프리미엄 짬뽕 직접 이렇게 서비스까지 서비스까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단무지 좀 더 드릴게요 아 네 사장님 오시는 김에 음료수도 좀 술이요? 음료수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벚꽃새우 볶음밥이라고 피라미드로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좋아하시는 큰 수유 감사합니다 새우 네 와 잡채까지 잡채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 먹다가 쓰면 또 끓이고 준비해놨으니까 괜찮아요 아이고 자 이거 마지막으로 서비스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생일 잔치 이거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진짜 어 이 정도는 아 이 정도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한입 음 세상에서 치솟스러운 게 뭐냐면 뭐 먹을 때 쳐다보는 게 제일 치솟스러운 거거든요 사실 응 오 면치기를 제대로 하시네 음 오 오 되게 처음 먹어보는 그런 짬뽕 맛인데 엄청 맛있어요 그 국물이 되게 엄청 깔끔한데 깊은 그런 맛이 나네요 아니 아니 드셔거든요 네 아니 한주 새우 되게 맛있어 보여요 새우가 엄청 크다 와 진짜 맛있다 소스 완전 제 취향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궁금한 게 네 이 먹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왕쩍 먹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먹어요? 아니요 먹어요 또 먹어? 네 술방도 한 번 하셨죠? 아뇨 몇 번 아 그래요? 술은 언제 한 번 날 잡아서 면이 되게 얇다 진짜 몰랐는데 와 맛있겠다 오 맛있는 거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맛있다 아 이거 뭔가 무너뜨리기가 맛있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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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так 오 오 오 오 오 오 이유로 해야지 다 떨어지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다 떨어진 거? 딱 보면 아니죠. 아 이거 이렇게 각도 이렇게요? 잡채는 당면이 엄청 차이져요. 우리나라 잡채랑은 완전 달라요. 얘는 막 입에 넣으면 되게 쫀득쫀득 거려요. 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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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시형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면이 진짜 안 뿐다. 면이 애초에 얇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 면 굵기가 된 거 같은데. 원래 불면 면치기 안 되거든요. 간주세요. 이거 뭐야? 낙지 아닌가 이거? 낙지 낙지. 아 맞아요? 네. 국묵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그 이 먹고 있는 것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저 아까 점심 먹고 왔어요. 점심 먹고 왔어요? 다 먹고 다 먹고 또 먹는 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일일 일식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최근은 잘 안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때가? 저녁? 저녁. 저녁에가 제일. 저녁에 먹으면 다 찐다고 그러는데. 소스 맛있다. 아. 저녁 하나 보냈고요. 자, 자녀나. 클리어. 보통 깐쇼새우를 하나 시키면 보통 4명이서 먹거든요. 4명이요? 네, 4명이서 하나씩. 분명 먹을 걸 결단을 냈군요. 본인 양에 지금 어느 정도 찬 거예요, 지금? 50%? 아, 아니요? 50%는 아직 안 썼어요. 네. 아니, 병원에서 우리를 한 번 크기를 찍어봤어요? 보통이래요. 보통이래요? 운동을 많이 해요. 아니요.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라이브로 보니까 아주. 감경도 있습니다. 아니요. 볶음밥 양이. 보세요. 제가 3분의 1분만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거 봐. 너무 맛있어. 소스가, 탕수소스가 투명스로 있는 게 신기하다. 투명스로. 퇴근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와. 많다. 역시 중국집은 직접 와서 먹어야 진짜 맛있네요. 뭐야. 이게 뭐야. 낙지 엄청 크다. 맛있어. 아, 매워. 되게 맵네요. 고춧가루가 4,000 고춧가루랑 일반 고춧가루랑 섞어서 같이 먹기 때문에 좀 매워요. 그래서 4,000 고춧가루를 먹을 때마다 매운 거죠? 네, 그렇죠. 아, 이게 위에 부분은 고춧가루가 잘 없어서 안 매웠는데 밑으로 갈수록 엄청 맴대요. 옆에서 보니까 음식을 조곤조곤 많이 먹는구나. 아, 네. 그게 더 엄청 먹었네. 아, 제가 약간 천천히 먹는 편이어서 아니요. 오, 야. 이게 고춧가루를 잘못 먹으면 매운 거 같아요. 국물만 이렇게 탁 먹었을 때는 안 맵거든요. 매울 때는 이렇게 단무지를 이렇게 혀에다가 고춧가루 이렇게 저특강 짜장면 작살? 깐초 작살? 볶음밥 이것만 해도 밥 한 공기 될 것 같은데? 밥은 2-3인분 되는 거예요. 양으로 따지면 2-3인분 되는 거예요. 두 개 정도 들어가요. 아 진짜요? 어쩐지 한 공기 있으면 진작 다 먹었을 텐데 볶음밥이랑 짬뽕 국물이 진짜 살짝 고맙이거든요. 콜라 더 드릴까요? 네. 일반 사람은 또 콜라 3인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짜장면과 떡볶은 것도 엄청 맛있다. 볶음밥 사망! 볶음밥 타임! 볶음밥 타임! 볶음밥은 온 세상이라고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많았어요. 살짝 먹었어요. 맵기 전에 빨리 먹어줘야 한다! 매운 게 살짝 느끼해 오거든요. 그 전에 이거는, 이 정도. 요리는 맛을 하고! 저한테 안 먹었을걸까? 뭐, 다 한 번 먹었어요. 그분이 오셨구나. 이래서 빨리 다 먹으려 했는데 고통을 두 번 느껴야 돼 이러면 지금 빨리 먹자. 짬뽕 사망! 사망하신 그릇은 운구해드릴까요? 괜찮아요. 운구하자면 놔둘까요? 네네. 처절하게. 콜라 갑니다. 반 죽여놨구나. 반 죽여놨네. 잡채. 닦아. 다 먹으러 가는 중. 쩔쩔쩔. 더 먹으러 가는 중.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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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수육 순천! 가셨습니다. 한 분 또 보내셨습니다. 군만두랑 답재만 남았네요. 대박이다. 콜라 네 키만 좀 먹어. 콜라 네 키만 좀 먹어. 콜라 네 키만 좀 먹어. 콜라 하나 더 먹을까요? 콜라 하나 더 먹을까요? 콜라 하나 더. 콜라 주무야 되겠다. 콜라 10점. 감사합니다. 콜라 하나 더. 야 잡채도 보통 4명이 왔을 때 하나씩 해. 진짜요? 어쩐지 좀 크더라고요. 하하하하하 잡채 성공! 이로써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 깐쇼새우, 짬뽕, 잡채 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로써 인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인증서 성명, 찌양, 내용, 봉짬뽕 평생 식사권 단 봉짬뽕이 망하거나 폐업 시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2021년 4월 20일 초생공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